네, 마켓 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하도록 하죠. KNJ 스타크 매니지먼트 강준혁 대표, 유한타 증권 압구정본부 장시현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 그리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서 예상대로 나왔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2%대 상승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시장에는 과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인가, 불안한 면은 없는 것인가. 오늘 또 이 중간선거를 변곡점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고,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자, 오늘의 일단 증시 상승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기대감이요? 일단은 지금 중간선거가 끝나면서 보니까 민주당이 하원을 8년 만에 다시금 또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도 일단 보였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독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지금 미국의 한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원달러 한율도 또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호는 그냥 공화당이 여전히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라든지 기존에 국내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오늘 시장을 기대에 의한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는 부분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끝이 났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올랐다면, 향후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인은 실제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11월 상승에 대한 제 견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에는 사실은 마음 편하게 주식을 계속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월은 긍정적인 기운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월은 사실은 어쨌든 우리 라이언 투자자분들한테는 11월까지는 굉장히 주식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그동안에 9월, 10월 또는 올 한해 손실을 받던 부분을 최대한 만회할 수 있는 달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바닥은 사실은 바닥이라고, 완전한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어쨌든 10월에 극심한 공포를 겪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11월에는 조금 안도의 한숨을 내시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12월과 내년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그야말로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는데, 그게 지나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라든지 금리 이야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번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서 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환율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조금 해소가 되는 모습이 일단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면, 위헤나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위헤나가 강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위헤나 강서의 외인들은 이렇게 되겠죠.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좀 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도 타격을 좀 받습니다만, 중국 쪽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면, 중국의 위헤나라고 하는 통화 자체는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약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분석들을 합니다. 다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모습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위헤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위헤나가 강세를 약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통화 자체는 또 기축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화를 보통 종속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중국 위헤나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인다면,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나라에서 팔리오 자체는 없겠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장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더 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원화도 위헤나처럼 강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시그널 자체 여러 가지 얘기들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그널은 일단 위헤나 환율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헤나 체크, 위헤나 강세 속도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일단은 시장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극도의 불안 상태와 극도의 민감함, 예민한 시장의 상태를 보였죠. 심리적으로 공포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리포트 하나에도 극심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심리 상태를 보자면, 리포트들이라든지 또는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12월 랠리, 산타 랠리에 대한 어떤 미국의 랠리에 편승해서 국내 시장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전반적인 어떤 진공가의 어떤 심리 자체도, 이제는 바닥을 찢고 완연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심리 상태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주식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시장이 완전하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무역 분쟁의 이슈라는 부분들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11월 정상회담까지는, 두 정상이 만나면 정상회담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모드로 가겠지만,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정상회담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뭔가 여지를 남겨놓는다고 한다면, 어쨌든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심리가, 아, 이제는 시장이 좀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겠지라는 심리가 만약에 더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포 심리에서 일단은 기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드렸지만 FOMC도 지금 앞두고 있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FOMC 부분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지속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는 얘기는 다른 통화, 소위 말해서, 이제 엔아라든지, 유로아라든지, 아니면 위엔아라든지, 아니면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통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약세로 가면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는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긴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달러 인덱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다른 통화들, 소위 말해서 일본이라든지 유로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딸아는 어떻게든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FOMC 부분의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 얘기는 할 겁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 자체가 변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기보다는 이제는 일본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긴축을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두 번째로 이번 선거 이후에 사실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FOMC를 압박을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FOMC에 대해서 어떤 압박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지 그 두 가지를 일단 체크를 하신 게 중요하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앙데리 코스토라니가 얘기를 했었던 뺏다 꼼뿌리, 소위 말하면 기정사실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의 없을 것이다. 의미할 것이다.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비교를 하는 게 몇몇 사람들이 이제 가장 극단으로 치닫는 어떤 결과를 좀 가지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의 어떤 견해를 좀 들어보면 지금의 상황을 192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의 사태와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1929년에 미국이 대공황 사태를 맞이하고 나서 30년대 초반에 반짝 회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이 급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구조로 가버리게 됩니다. 대공황이 이제는 회복 시기에 들어섰다. 그래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더블 딥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좀 많아요. 사실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뒤이어서 제가 레포트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런 내용의 어떤 격언이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그 1920년대의 대공황을 다시 한 번 맞이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클라리다 연중 부의장도 얘기했었지만 금리 조절에 대한 어떤 속도론도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연설해서 했었었고 금리 인상을 조기에 빠르게 종료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11월의 금리는 사실은 FMC 전망에서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만한 사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11월은 사실은 모든 어떤 초점이 중간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11월 29일에 두 정상이 만나는 그 날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시장 중간선거 당일 시장을 좀 복귀를 해보자면 전형적인 우리 시장 전강 후 약의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오후 시장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북미 고위급 회담이 돌연 연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경역주 중심으로 굉장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또 보였었는데 이런 변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가 북미 관계에 또 미치는 영향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역사가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패턴 자체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패턴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정책적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이라든지 하는 테이블로 계속 북한을 끌어들이고 있고 이 공 자체가 미국으로 건너가면 항상 연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도 역시 이전과는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우리나라 정부가 예전하고 조금 다르게 북한하고 우리나라 간의 어떤 긴밀한 모드 자체를 계속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미국 간의 회의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게 연기가 되는 거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북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은 가지시되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에 이런 겁니다. 기대감이 있고 실적이 없는 종목분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둘 종목분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장기적으로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질 거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끌고 와보자. 뭐 이런 식의 개념 자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단계적으로는 옵션 만개일이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 좀 체크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는 예상들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도 종가 무렵에 와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보이지는 않고요.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차익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락 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선물이 사실은 275포인트 이상에서 끝나게 되면 사실은 내일 시장까지도 기대해보고 이번 달에서 계속해서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옵션 만개일에 대한 어떤 크나큰 변동성 확대라든지 또는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옵션 만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옵션 만기라고 하는 것은 옵션 부분의 합성 선물 매도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던 부분이 이번에 청산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역량 자체는 저는 크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단지 우리 라이언 투자 여러분들께서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대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내일까지는 유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확인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시장이 향후의 시장이 향방을 가르는데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랠리 이야기가 벌써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심리가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건 느껴지는데 연말 랠리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서의 전략이 어떤 게 필요한지 한마디씩 정의를 좀 들어볼까요 과정님 연말까지의 전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1월은 현금 확보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는 시기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2월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또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11월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현금 확보에 주력하라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저는 사실은 이제 예측하고 하는 부분을 잘 못해서 원래 이제 제가 주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주식은 그냥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은 최근에 이제 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리로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시장이 2000포인트 이상 강한 흐름을 또 보일 때는 3000간다 5000간다 그러다가 시장이 또 무너지면 야 이제 1500간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에 의해서 투자하시는 건 안 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지금 흐름 자체가 양대시장 소위 말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모두 다 일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 반등의 영역에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틀을 일단은 짧게 잡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권과 핫 이슈 이어가 보죠.